널 사랑했어 널 사랑했어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? 날 데려가고 싶다면 내 아이도 포함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나 현무연천으로는 못해요 애 키울 자신 없다고요 뭐하는 짓이에요? 약속이 틀리잖아 난 저 현재 못 떠나요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이런 시간에 가서 차라리 준영 아빠를 설득해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될 것 같아 나중에 귀한 자식이 있고 피눈물이나 흘리지마 말 조심해 황세희 이혼은 어차피 할 거예요 문제는 아이지 어? 진짜 스팟? 뭔데? 준영아 아빠 안 보고 싶어? 안녕? 준영이 맞지? 준영이 맞으라 준영이 맞으라